슬퍼 금지, 슬퍼 금지, 완전 알아요 오케이 아우, 싫어 저는 뭐 할 것 같아요? E는 확실하다, E E E E? E E E T? ESP? 왜 이렇게 싫어해요? 아니에요, 저거 싫어요 왜 이렇게 싫어해요, 왜 이렇게 싫어해요 ESP예요, ESP 이효리 언니랑 완전 하나 빼고 잡았대요 저희 말이 약간 감성이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, 혜리언니한테 감성이 너무 무서워 근데 그거 빼고 있잖아 어, 하늘, 하늘일까? 아, 오케이 아니, 저희가, 저희가 진짜 완전 크게 예쁘예요 근데 어느 날 하늘에 가서 오는데 구름이 너무 많고 와 나는 그 구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보면 하늘에 본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못 보기 해주면 못 보기 해주면 많이 연결됩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막아줄게요 막아줄게요 그리고 예원이한테 예원아, 너무 저거 하늘에 많이 써있는 거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식이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돼요 어 어 이제 굉장히 말하고서도 훔쳐서 오케이 그거는 더 보일 것 같아요, 여러분 하트들에 앞다리죠 아니 네 일단 시가 많지? 다음 엠 엠 엠 다음 이 엠 엡스 엠 엠 윈드까지 경제되라고 말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두 명이 하늘 엄청 많이 가요. 저희는 진짜 피곤한 날이었거든요. 근데 저랑 예언언니랑 앞자리에 콧물이 잘 안 왔는데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있고 여기 앞에서 우리 너무 예쁘다 이것뿐만 뭐가 싶어요. 어 어쩌고저쩌고 같애 뭐 그림같애 이렇게 말하는데 저랑 예언언니랑 둘이서 우리 사진 보여? 지금? 일단 가자. 가는 게 맞아요. 일단 정해져야지.